철권의 동물 캐릭터 로저 알렉스 알렉스는 공룡이군요 이들은 카즈야가 미시마 재벌 총수이선 시절 탄생한 캐릭터들입니다 DNA 계좌로 만들어진 분사형 생물 변기이며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는 지능도 가지고 있죠 먼저 로저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로저처럼 DNA 계좌로 만들어진 캥거루는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였죠 하지만 로저는 특출나게 두 다리를 사용합니다 이후 알렉스와 함께 미시마 부대를 탈출하였고 아머킹을 만나 레슬링을 전수받게 되죠 철권5,6에 나오는 로저는 로저의 아들입니다 로저 주니어도 아버지의 유전을 받아 높은 지능과 격투실력을 물려받았습니다 한때 로저 주니어가 한국 출신이라는 이상한 괴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철권5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 출신이라 적힌 관리자 오타 실수 때문에 나온 소문이죠 로저 주니어가 철권에 참가하는 이유는 상금을 받아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인데요 아버지인 초대 로저는 가정을 내팽개치고 있어 아들에게 많이 혼납니다 다른 캥거루와 바람을 피다가 미세스 로저에게도 혼납니다 훗날 정신차린 초대 로저가 가정을 위해 다시 돌아오지만 그의 자리는 알렉스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철권7에선 로저가 등장하지 않는데 캥거루가 만든 영상이 동물 애호가들에게 큰 비난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라다 PD는 항의를 피하기 위해 로저를 등장시키지 않았다고 언급했죠 이번엔 알렉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관은 공룡이지만 사실 공룡 캥거루의 유전으로 만든 개조 생물체입니다 그래서 킹거루와 구배도 가능하죠 고니라는 공룡 캐릭터도 있지만 알렉스와 다른 캐릭터입니다 철컷 애니메이션에도 등장하는데요 엘에 속 알렉스는 귀여운 모습이 하나도 없으며 주라기 고원에 나오는 엘로시랩터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게임과 달리 미차오랑이 세계를 중복하기 위해 만들었던 설정이죠 충격적인 건 안나가 알렉스에게 잡아먹혀 죽습니다 철권 2 이후 철권 퇴고에도 등장했으나 성능이 좋지 않아 셀렉률도 적었습니다 로조보다 인기 없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불륙적인 것은 알렉스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철권팬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죠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